2022년도 공무원 영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점수도 오르고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합격 커리큘럼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올해의 합격 커리큘럼은 되게 크게 달라진 게 있는데 그 달라진 게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자세한 커리큘럼을 보여드릴게요. 올해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압축의 압축. 압축된 커리큘럼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압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론 짧게 줄이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짧게만이 줄이는 게 아니라 다 포함되는데 압축, 함축적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특징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주로 기존의 커리큘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두 가지 기본서랑 기출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대부분 공부합니다. 먼저 기본서의 이론들 즉 문법이나 독해의 어휘들의 이론들을 먼저 공부하죠. 여러분들 즉 이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 즉 이론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합니다. 이외독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론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공부하는 두 번째 공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드디어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푼 다음에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출변형시킨 실전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거죠. 이렇게 네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계상으로도 네 단계고요. 학원 수업상 대부분 2개월 2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2, 4, 8에서 대략 8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요약 정리하려면요. 시간 좀 더 걸리겠죠. 자 그런데 올해부터 시험이 여러분 아시죠. 자 내년 이제 2020년부터 시험이 다섯 과목이 전부 다 중요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예전까지는 세 가지 국어, 영어, 한국사만 중요했지만 이제 다섯 과목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을 또는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함축으로 공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학습에 부담을 줄이고자 그리고 영어를 좀 짧게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빠르게 경험해야만 더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론과 문풀, 요약 기술을 한꺼번에 묶어서 두 단계로 이걸 줄여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자 다 들어가서 양이 많은 게 아니냐 하는데 이론도 반으로 줄일 거고요. 문풀을 여기다 같이 갈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론 배우시면요.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선생님 문제 적용이 안 됩니다. 저 문제도 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이론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만 담아서 짧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7월달 수업, 실강 기준 7월인데 이론들을 짧게 줄이면서 문제풀이도 함께 병행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줄고 실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점점 점수 영상도 더 금방 가까워지겠죠. 자 추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을 요약하면서 짧게 요약하면서 문제풀이를 강화시키는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석을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1단계, 2단계, 두 단계만으로 기본서랑 기출, 공부해야 될,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를 다 끝내는 거죠. 자 그럼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점수 상승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 실전 문제가 지금 빠진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문제풀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셈이다구요. 그리고 이동기 하면 하프 목욕의사 아시죠? 자 이 하프 목욕의사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부담 없는 매일 하프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실전 문제풀을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거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인데 우리는 이론 문풀하면서 함께 아침에 1시간 또는 하루에 1시간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미리 하는 거죠. 남들보다 먼저 문제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공부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 자 바로 이론들을 문제풀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문제풀이에 적응이 가능하죠. 따라서 그냥 이론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습의 효과, 문제적의 효과 이렇게 더 좋은 효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많이 공부하지 않고 딱 1시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어에 대한 감도 늘려가는 거죠. 여러분 국어가 아니라 영어이기 때문에 국어는 매일매일 우리말이 맨날 보죠. 그런데 영어는 가끔 가끔 보시면 이게 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오랜만에 영어 쓰다 보면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시면 여러분 감도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언어의 감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매일 짧지만 이 공부라는 게 이 하품의 의사라는 게 다른 이론이나 기술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복습의 개념. 그렇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먼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4단계보다 2단계가 시간이율적인 커리큘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압축 커리큘럼이 바로 저에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압축된 커리큘럼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합격 커리큘럼. 제가 실제 올해 커리큘럼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자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심화 단계와 요약 기출. 즉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두 단계를 아주 짧게 만든 겁니다. 자 꼭 하실 첫 번째는요. 기본서를 통해서 올인원 학습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올인원.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문법. 자 문법의 이론들 그리고 독해 이론들의 모든 것을 한 방에 그냥 공부합니다. 바로 올인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만 공부하면서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빨리 문제 적용하고 싶어. 좀 더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법 실백제라는 문제풀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으로 2개월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해서 2개월 강자로 마칠 겁니다. 그만큼 강자수도 많이 줄어들 거죠. 각각 강자수는 줄어들고 이 두 가지 통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화 과정이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이론들을 요약한 100포인트 요약. 그리고 이 문제풀을 좀 더 강화해서 전 영역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기출문제 분석이 9월 달에 개설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공부할 때 기본성 공부하는 거, 기술 공부하는 거. 이건 저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수험생은 매일매일 하시는 거 있죠. 어휘는 바로 최민철 어휘삼촌을 매일학습으로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품의 의사. 아까 말씀드렸죠. 실전문제풀을 훨씬 더 압축시켜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매일감을 끌어올리는 바로 하품의 의사도 이렇게 함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는 기본기가 너무 약해서 기초부터 배우고 싶고 뭔가 기본부터 배우고 싶고 특히 수능 어휘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즉 그만큼 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랑 좀 거리가 멀었던 분들. 자 그런 분들에서 앞에 제가 그 기본을 깔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자 기본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12시간 꿀문법. 자 이 문법은 아주 기초 말 그대로 바로 꿀받는 문법입니다. 12시간만 딱 수업 들으시면 정말 쉽게 문법을 이해하는 아주 센 기초 또는 완전히 영포자들 그리고 영린이라고 하죠. 영어 어린이들을 위한 짧은 수업이니까 혹시 영어가 너무 기본적이야 너무 약해 이런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그 이유에서 훨씬 따라가게 쉬울 겁니다. 정말 알기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아주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자기는 조금 돼 있어. 영어 조금 잘합니다. 웬만큼 해요. 그럼 이제 기본용법 해서 이 이름은 이론 입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동기 영어 이론 입문 또는 기본용법. 이 강좌를 통해서 가볍게 공부하시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 이전에 먼저 가볍게 배우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기초가 너무나 없으신 분들은 짧게 이거 공부하시고 이후에 학습을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 하지만 처음에 가볍게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바로 기본용법 또는 이동기 영어 이론 입문이란 강좌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컬큘럼 탁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겁나요. 그럴 땐 가볍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권장하는 것은 독해 구문 100입니다. 자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은 결국엔 문장 누리도 있죠. 근데 당 문장은 너무너무 길어요. 자 근데 그 문장을 짧게 끊어치면요. 훨씬 내용이 쉬워지고 해석도 발라주고 문제도 보일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장 분석하면서 직독직해하는 거 해석 잘하는 거 여러분들 타임즈를 정말 술술 읽는 것. 이건 좀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문장 분석할 수 있게 공부하는 독해 구문 100. 자 이 구문들 중에서 시험에 꼭 필요한 것들 공무원 시험에 꼭 필요한 구문 100개를 제가 뽑았어요. 100가지 패턴을 뽑아서 이것들만 같이 연습하고 끊고 우리가 해석 연습하시면 훨씬 이후에 문법 독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해석이 좀 약하신 분 그리고 김 문장 보면 당황하시는 분 끊지 못하는 분들은 이 구문 100이라는 강좌 통해서 끊어치기 연습하시면 딱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 수능 어휘를 참 알면 좋겠어 여러분들인데 이 수능 어휘를 모르시면 독해가 약해집니다. 자 정말 기본 어휘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어휘나 어려운 법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기본기가 넘어옵시다. 정말 자기는 영리이다. 영포자다. 라는 분들은 12시간 꿀법 수능 필수 정도는 2400 그리고 독해 구문 100. 얘를 공부한 다음에 이 다음 과정을 이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웬만큼 공부가 돼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독해 구문 100부터 해서 이 필수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제일 중요한 제가 강조했던 핵심이 바로 이 요약되고 압축된 커리큘럼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단계 단계 4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2단계 그리고 거기에 바로 구문을 포함시키는 이렇게 2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학습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과정이 뭔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문제 풀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에서 문제 풀이 수업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됩니다. 자 실전문풀인데요. 신절 실전문풀 천재. 자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어휘, 문법, 독해. 세 가지 문제풀을 다하는 천재입니다. 자 어휘, 생활영어가 200재고요. 문법이 300재고요. 독해 500재 첫 문제입니다. 이 첫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상당히 만족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문제풀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험 전에 이제 실전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그렇죠? 바로 실전동형보사가 마지막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기적의 특강이라는 요약특강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두 강조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시면 점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점상승을 이뤄낸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으로서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학습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하면 일단 성적 올라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들은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 성적 향상에 대한 후기들 그 다음에 합격 후기들 보시면 정말 믿음이 가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정말 기본기 너무 약하시면요. 먼저 수능 필수 영단어 지금 열심히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꿀법 통해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시고 또는 이론영법 영법 이론 이해 또는 기본영법 통해서 가볍게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몸풀기 워밍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해 구문 100 그리고 올인원과 700제 자 이 수업은 대략 이제 6월달쯤에 개설될 예정이고요. 이 수업은 7월달에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기초 문제. 그럼 9월 10월까지 여러분들의 꼭 해야 할 학습이 되면 끝납니다. 자 9월 10월 또는 세 단계 통해서 꼭 해야 할 학습이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주로 많이 공부하시면서 문제도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더 문제 풀고 요약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주로 다른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함께 문제 풀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점수가 오르면 뒤에 문제 풀이 재미있을 거예요. 시간도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올해 커리큘럼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앞에 독해 구분백을 스킵하시고 이 다음 과정만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는 또 기출만 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부터 그리고 자기는 문제를 덮고 싶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매일 학습을 수험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공부하시는 것과 함께 주요 학습을 제일 메인 학습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커리큘럼이 여러분들 더 짧은 학습 그리고 조금 더 눈에 보이고 만족스러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커리큘럼 안내를 마치도록 할게요.